지라야를 부르는 우리 최지우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. 어서오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 앉아가세요 박수 치시면서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축복을 살던 사람 이젠 맘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난 아직 떠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엉림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만 보고 어저께만 보고 어디서 뭘 하나 있을까 어쩌다가 울렸디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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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널 사랑했나봐 내가 널 사랑했나봐 내가 널 사랑했나봐 좋아! 네, 박수 이왕 치시라고 좀 크게 쳐주시겠어? 자! 박수! 싹! 헤이! 한 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살던 사람 이제는 맘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난 아직 떠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엉림없이 밤을 설치네 여섯때 밤을 설치네 그저게 밤을 설치네 어디서 물 한번 있을까 어디서 물 한번 있을까 어쩌다가 울렸디 나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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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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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사랑했나 봐 어쩌나 나 후회했니 나도 좋아 다시 한 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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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사랑했나 봐 내가 너를 사랑했나 봐 잘한다! 반성 아프게 해주세요!